아... 되게 본네 걸스 데이프 멤버 1층까지 했어 귀여워 선생님 저 누군지 아세요? 그럼 당연하지 혜리라고 해요 혜리 맞아 맞아 완전 망신이었어 저 손지창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은 노래 저 손지창 입니다 이런 거랑 지난번 청왕주에 이어서. 어? 어? 박수디! 누구야? 저러고 있어요. 나디! 나디! 아 나 조주! 아 복 탔어요, 복 탔어요. 나 조주! 나 조주! 나 조주! 서진이도 지난번에 봐서 그랬는지. 더 편안하다. 아 선배님 계셨구나. 나 불안해 올까봐 불안해. 멤버들 중에서 언니 제일 마지막이구나. 그러니까. 다 봤거든요 멤버들은. 아 그래? 일단 집 소개부터. 집 보여줘야지. 쨟! 와 대박사건! 아 처음 오는 거구나. 나 compliance. 여기 진짜 좋다. 이거 너무 좋네. 너무 좋다. 세상에 세상에 장바구니 뭐야? 저기가 서울의 숲이지? 저기가 서울의 숲이지? 서울의 숲! 서울의 숲! 비밀의 숲이에요 오빠? 서울의 숲! 서울숲이요! 서울의 숲! 서울숲이지? 오빠 혜리 반갑죠? 완전 반갑지 완전 반갑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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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진이 쑤진이 완전 반갑지 모르기 시끄럽네 야, 근데 여기가 서울의 숲이에요 오빠 또 다녀왔어요 가깝소 마이